안녕하세요. Dash&Dot, Blockly App, Dash가 아닌 DOT, DOT으로 하는 퍼즐 1번, 와 다시 웃고 있네요. DOT으로 하는 퍼즐 1번을 함께 체험하겠습니다. 운전 학교입니다.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하단 모서리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 가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가동이 되었습니다. 트럭 소리를 내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정쾌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TOP 버튼을 누르면, 끼익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젠 소리를 누르고, 인사를 캔버스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끼익 소리에 아래를 두라고 합니다. 첫 버튼을 누르고, 예, 인사인데 안녕이 아닐까요? 안녕, 인사. 인사가 뭘까요? 안녕이 아니라고? 인사를 끼익 소리 아래에 듭니다. 어, 안녕이 아니면 뭘까요? 응으로 해볼까요? 응도 아니고, 안녕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도움말이 뭐라고 되어있을까요? 도움말이 안나오네요. 어, 그러면 어어로 해볼까요? 어, 어. 여긴 도움말이 없어요. 어, 왼쪽 메뉴에서 소리를 누르고, 인사를 캔버스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정쾌하게 익사이리에 아래에 듭니다. 아, 대쉬가 아니라 다스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안녕이라고, 예, 안녕이라고. 대쉬가 아니라 다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반가워. 응, 반갑습니다. 대쉬가 아니라 다스로 바꿔줍니다. 더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인사 블록을 편집하려면 블록을 누릅니다. 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아인데 위라고 하네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예, 1단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멋지다. 예, 고맙습니다.